.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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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지호 은근히 막 나와서 쳐다올라. 아니 계리 형 얘기하니까 나와서 보자. 은근히 끌리는 게 있구나. 원래 갈수록 가는 거야. 자기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한 걸작 뒤로 이렇게. 아니 여기가 오늘 저 지금 서울중앙우체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굉장히 오래된. 지금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이 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야 여기서 공평불 다 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추석이잖아요 지금. 이 지금 뭐 저 추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엄청나. 하루 평균 접수물건이 한 20만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저희가 또 밤새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저 오늘 여기서 함께 런닝맨을 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자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떤 여자 게 있을까? 알겠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 저 메리곤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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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런데. 진짜 우리 주말바라이어티 오랜만인 것 같아요. 황태자죠 황태자. 엑스맨이 이후로 체험입니다. 재동씨가 사실 등산복을 굉장히 즐겨 입는데 오늘 방송에서 입으신거 맞죠? 깔맞춤입니다. 요런걸 알아주셔야 돼요. 요런 패션이 굉장히 촌스러운 패션이구요. 지금 이런건 늘어난거죠. 요런걸은 예전의 우리 동계에서는 못돌아보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광수 사이로 광수가 좀 얘기는 안해도 요런걸 갖고 상처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메카가 처음이라. 게리씨하고도 처음이고 종국씨하고도 3년... 한 3년 됐네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주말바라이어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뭘 하라고 하라고 하던 여이노는? 지상의ี 중복씨하고도 3년... 给 통주가 한 대이곤 그러지? 오늘의 문자를 보내서 아르바이트를 내셨다는 것 같아요. 운 좋게 찾게 되셨네요. 일주일 내내 러닝맨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제동아. 소개해 소개해. 요마하고는 다 얘기한거야. 제동아 이후로 보라이티 처음이래요. 엑스맨 이후에 주말 보라이티 처음이래요. 이 사람 그때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제동이가 팀장 할 때 그때 너 진짜. 제동이가 그 얘기 하더라. 눈도 잘 못 마주쳤다고. 이런 걸 팀장에서. 예 김제동. 그때는 종국이 춤 한 번 시키려면 몇 명이 그냥 한 3시간을 설득해야. 직업은 손가락질 하니까. 요즘에 가끔 화장실에서. 형이 화장실에서 혼자 춤을 추고 하고. 아니. 화장실 그런 말은 뭐예요. 짐승이 입어서 일단 화장실 얘기 나오면 다 그짓말이에요. 그런 줄 알아요. 광수가 저기 지효 듣고 알고. 지효 뭐지? 별명이 송지 욕이라고.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많은 걸 봐. 광수야 저기 지효 클럽 같다는 얘기 또 그 이후로 들었니 뭐 들었니. 클럽도 클럽이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뭔데. 제 친구 중에 일산 쪽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지효는데 돈을 뺏긴 적이. 저게 석진 형이 보낸 저 이게 아이디어가 뭐 채팅이 됐나 봐요. 런닝맨 재방송을 보는데 개리가 재석이한테 또 속고 앉아있네. 카메라 돌 때 우리가 다 개리 속여도 눈치 못하지 않을까. 개리 한번 속여보자. 이 아이디어 어때? 좋지? 어떤 얘기예요? 유재석 씨가 개리를 너무 많이 속였잖아요. 근데 다 속잖아. 다 속지. 우리가 뭐 편집해서 드러낸 것도 없잖아요. 거의 백발력증 다 속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한번 속여보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게임을 저희가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이것이 또 우체국이니까. 이 저 스탬프를 아까 말한 대로. 이 저 역서나 이런 그 우편물에 찍는데. 그거를 개리 씨가 모르게. 얼굴에다가 해야 돼요. 옷을 제외한 얼굴에. 몸에. 볼깔에서 이거 하면은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저. 다 속고 가면. 다섯 여덟 분한테. 그거를 하나씩 드릴 거고요. 개리가 준 거를 하나씩 드리면. 개리한테. 아 개리 형한테. 개리와 우리와의 대결이네. 제일 큰 팀이네요. 우리도 팀이 중요하겠네. 서로 막 개인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개리 오신다고. 개리 원래 여기 눈치가 빠르다고. 요즘 빠른 것 같지 않은데. 되게 빨라.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한테 도장을 찍으면. 오늘 밀어주는 건가 하고. 다 받을 수도 있고. 도장은 너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잉크 묻히기. 살짝. 살짝.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개리가 언제 가요. 이제 개리가 오나. 그러면 이제 오기. 그러면 이걸로 한다 이거죠. 자전을 짜야 되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잘해야지. 노골적으로 막. 아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눈치채요. 개리가 이게. 계속 도장찍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탈락하고. 탈락하고. 계속 1등 하게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는 듯이 가면서. 그렇지. 그렇죠iable. 처음에 제안을. 얼굴이 더르고 시작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stack 움직이고. 수슘가 안 그 뒷나이더라도. 종국이 오른쪽거를에 CORidy합자. 그런 자리에요 아유 Я씨의는 어떤게 좋을까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사회는 этом. 진짜요uc вы mri yionsiobraabuka. 아유 이거 잘 몰라요. 용하 씨가 잘하는 그 성대모사이신이야 성대 기계에요 성대모사 기계. 재덕이 재덕이 웃음 재덕이 재덕이 웃음 재덕이 재덕이 웃음 재덕이. 재덕이 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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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옛날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럴 때 애들이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지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순서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순서를 순서요 왜 순서를 따박따박 대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위험 부담이. 지우 어디가 뭐야 어디갔어. 지우 어디가 뭐야. 지우 금방 얘기하면 어디가 뭐야. 지우가 되면 ignorants 어떤 게? 도avour마다 기다리시는 날 그렇게 남았던лин. 해당 100장. fizer당 그대 scholarship. 편의가 staring. 하지마세요 patients. 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Seg duty. 적 소요한 적Where finuu desire.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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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하다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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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compliment. 오세요. 오세요. 컴온 컴온. 컴온. 몸 좋아지들이 과감해졌다. 오늘은 팀별로 아닙니다. 개인별로 러닝볼이 지급이 돼요. 개인전입니다. 러닝볼을 각자가 가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 이름을 써서 넣어서 기계에서 러닝볼이 본인 이름이 쓰여져서 나오고 오늘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우편도장 빨리 찍기. 예전에는 직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이거 쉽지가 않을텐데. 이거 자신 있어요. 제가 막장집 하잖아요. 길지에다가 1년 도장을 찍어야 되나. 1분 동안 도장을 찍어서 가장 적게 찍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서바이벌이죠. 최종 우승자에게는 러닝볼 하나 드립니다. 하나씩 모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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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이거 진짜. 자. 자. 아 이거 잘 안 돼. 아 이거 잘 안 돼. 아 이거 잘 안 돼 이거. 이거 잘 해야 돼요. 아니 1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1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 시간입니다. 정확한 이 시간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안 돼. 아 이거. 아. 아. 완전. 진하게 찍히네요. 정말 진하게. 다섯. 야 정말 잘 찍었다. 야 종국이 정말 잘 찍었어요. 여섯. 세게 찍어야 되었을 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찍었다. 아 지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요. 세게 찍어야 돼 세게. 여기 찍었다고 표현하니까. 이거는 저 이게 날짜가 안 나와서. 아니요. 대충 찍어도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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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좀 심하네요. 여섯. 아니 그거 합시다. 안 돼요. 일곱. 아 그거 합시다. 안 돼요. 일곱. 일곱. 대령이 원래 여기 Bris Galun의 눈치가 빠르다고. 궁치가 빠르다고. 궁치가 빠르다고. 여기 불 Dreun이 눈치가 빠르다고. isch. êners Tan. 빵 찍으신 거예요. 빵 찍으신 거예요.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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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8 8 8 9 9 9 9 9 9 10 11 15 15 16 17 19 19 19개. 땀을 왜 이렇게 그린네요. 아 덥네요. 아 게리 씨는 역시 그거죠. 예. 게리 씨는 진짜 많이 지웠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세 열 넷 열 다섯 아 이거 일단 여덟 개가 최악이기 때문에 일단 여덟 개가 최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넘으면 되는거죠. 없어요. 같이요 하나 같이요 하나 둘 셋 여덟 아 넘었어요. 자 여덟 개 넘으면은 바로 성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넘었어요. 짱님이 잘하는 줄 알아. 야 하하 탈락인데 대충하면서 봐봐 대충하는 거 봐봐.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 봐. 지기 잘하는 짓 한 줄 알아. 하하 탈락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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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네트 아 탈락자.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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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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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자